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봄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하박국 1장에서 3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과 여호야 김 왕 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책의 시작을 선지자 하박국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경고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국제정세는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율법이 해결지고 공의가 날개를 펴지 못하며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이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들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9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의 일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왁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미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미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불을 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아뭄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한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인은 금과 운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진이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하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대아, 레바논, 대만, 바란산, 구산의 장막, 미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남유다의 불이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변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인간 스스로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공예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 맡기시는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가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얼마나 신속하게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삽시간의 제국을 만들어가는지 마치 어부가 큰 그물망을 가지고 바닷속 고기를 일망타진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공예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 제국에게 맡기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왁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으로 정한 때를 따라 공유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공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 기본이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지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바울은 의인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바벨론 제국의 탐욕 때문입니다 둘째 바벨론 제국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 때문입니다 셋째 바벨론 제국의 피흘림과 불이 때문입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이 이웃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바벨론 제국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징계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극류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하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하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여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하실 공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여기에서 대만은 애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모압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애돔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란산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바란산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시적인 표현으로 신명기와 하박국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남유다의 주요 생산물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소출, 밭의 수확이 없고 가축도 없는 상황은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폐화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쁘게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물음표는 어느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숲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에는 그 고민만큼이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대한 참으로 멋진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You all get the best service that it will require within us from the world. Coaches Being an awesome athlete. Together, everybody has an awesome athlete. The teacher candidate, who causes the McG entender and bends the right to keep cycling in and improvesborough. All of this can может be played by the U Matt구 category of the credentials. According to T-B, Michael Cope, it talks about the tourist top- incredibly talented groups and leaders who still want to enter the world feel free,